학식이냐 위키트냐 학식계급전쟁 흑백대학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학식 메뉴는 뭔가요? 스팸 동불이 먹밥인데 그냥 먹는게 아니라 음맞던 음식을 비벼야 하는 거라서 이 숟가락 받으시고 비벼서 생일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딩 입맛이다 네 와 맛있다 계속 먹게 되더라구요 스팸도 이븐하게 잘 익고 맛있었는데 다른 사람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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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거? 어? 이거 스팸 아니야? 음! 맛있네 음! 합격이유! 제가 또 학생석당에서 집돌이처럼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 할게 없어서 그냥 밀키톡띠하고 먹는게 약간 취미라 이 미션에서 나르길 사람은 없다 일단 메뉴는 닭발이구요 심사위원들 캡사인신 좀 챙겨드리려고 화끈하게 닭발로 준비해봤습니다 틈새를 누른거네? 제가 드릴게요 네 어? 음? 음? 닭발인가? 닭발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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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표 밀키트가 좋네 이거 웬만한 닭발 맛집 짬치는데요? 음? 합격입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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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